경기도 용인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군은 또래 여학생 4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의 범행은 지난 6월 말 피해 학생의 지인이 우연히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은 A군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 여학생이 A군을 추궁하자 A군은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A군은 곧 해외 이민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속한 수사와 출국 금지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출국 금지를 조처했지만 송치 직전 출국 금지 기한이 끝났고 결국 A군은 부모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발했는데 경찰은 필요한 조사를 마쳤으며 출석이 필요하면 A군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